이 보입니다.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그렇게 이젠 우리 완전히 끝이라는 생각을 했고 공항에 도착을 한 뒤로부터는 말을 안하는 걸 넘어서 아예 따로 떨어져가지고 서로가 안 보이는 곳에 있었는데요. 이게 가만 보니까 제 폰 배터리가 엔코 직전이야.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 항공권 QR을 얘한테 미리 보냈죠. 그런데 이 자식이 답장으로 나 또 똥 싸러 간다 이러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야 나 지금 배터리 없다니까 이랬더니 이따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일단 탑승구 근처로 가 이러는 거예요. 아니 이제 한 시간 뒤면 탑승 시간인데 너 진짜 야 서울에 돌아갈 때까지 계속 이 상태로 있을 거야? 얼른 안 나타나냐고 지금 어디야?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냥 아이씨 이따 간다니까? 이런 답장만 와요. 완전 개빡치죠. 아니 도대체 내가 뭘 얼마나 큰 잘못을 했길래 그것도 사귀자마자 첫 여행을 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냐? 어? 그래도 나는 너 배려해준다고 그 밤 늦은 시간 비도 오지게 오는데 화장실 똥 편하게 싸라고 비켜줬는데 그게 그렇게 부족했던 거야? 혹시 뭐 웃으면서 그래 질똥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비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그걸 그렇게 안 해줘가지고 지금 이러는 거야 뭐야? 어? 그래서 너는 지금 배려를 해줘도 나는 배려를 안 한 사람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야? 어제 두 번이나 대화 시도를 했는데도 끝까지 대답 안 하고 또 말도 한마디 안 하고 등까지 돌리고 잤으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안 풀려? 부족해? 게다가 오늘 아침에도 그래. 40분이나 사람 기다리게 만들더니 지금은 비행기 타기 전까지 오지도 않겠다.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? 그래 내가 너 피곤한 거 잘 아니까 잠도 더 오래 자게 해줬고 또 급하게 온 여행이니까 아무런 계획이 없어도 그냥 내가 다 일일이 찾아보고 예약하고 어딜 가도 좋다고 했었는데 겨우 이 지랄 할 거면 도대체 나한테 왜 여행을 오자고 한 거야? 뭐야? 딱 이대로 장문의 톡을 보냈는데 그냥 읽고 씹더라고요. 그러다 나중에 비행기 탑승할 때 겨우 만났고 지금까지 너 어디 있었냐? 이랬더니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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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고요. 서울에 도착을 하고 정산해라 이랬더니 알았다고 대답은 도대체 안 해요. 그래서 집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정산 내역 보냈는데 아마 바로 찢어진 모양입니다. 또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해요. 참고로 거기 숙소가 1박에 6만원짜리입니다. 그러나 우리가 갔었던 에어비앤비? 아무튼 여기는 청소비랑 세금도 있어요. 그래서 13만 8635원으로 적혀있는데 이 새끼가 보더니 뭐야 이거? 야 숙소 12만원 아니야? 삔탕치는 건가? 이러는 거예요. 마치 진짜로 제가 돈을 부풀려 떼먹으려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내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영수증 캡처해가지고 보내줬고요. 야 내가 너한테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. 이거 말고 다른 영수증도 마찬가지니까 필요하면 다 얘기해. 내가 언제든 보내줄게. 아 그리고 나 혼자 먹었던 소라꼬치는 포함 안 시켰으니까 쫄지 마라. 이렇게 보냈는데 또 읽고 씹어요. 그래요. 사실 이건 저도 그냥 좋게 이야기해도 되는 건데 너무 감정적으로 시비 거는 것처럼 나갔다 싶은 마음이 들긴 해요. 근데 개뿔. 이미 이렇게까지 온 거 다 박살난 거잖아. 어? 지가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. 너무 화가 나더라고. 이렇게 안 보낼 수가 없었죠. 여하튼 이 자식이 계속 씹길래 다시 한 번 더. 그래 나도 니가 회피형인 건 이제 알겠다. 잘 알겠는데 너 진짜 이러지 마라. 그냥 빨리 정산하고 우리 깔끔하게 여기서 끝내자. 니가 긁은 거 렌터카랑 다정이네랑 편의점 밖에 없잖아. 빨리 해. 이렇게 한 번 더 보냈는데요. 이때부터는 읽고 씹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모조리 다 안익씹을 하더라고. 아니 웃겨요. 제가 이 자식 집도 알고 어느 팀에서 일을 하는지도 알아요. 거기다 꽁꽁대 연극영화과 출신에다가 아직도 지가 연기자 꿈을 놓지 않고 있다는 거 지가 지음으로 다 말해가지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. 자기의 정보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런데도 안 무서운가 봐 이런 게 연기를 하겠다는 놈이 도대체 왜 이딴 찌질한 태우드로 나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. 카톡을 차단한 것도 아니고 전화를 차단한 것도 아니에요. 그냥 안익씹 전화를 안 받음으로 벌써 3일째 이 질환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돈은 받아야 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사과도 했어요. 그뿐입니까? 마지막에는 마치 제가 아직은 마음이 있는 척 그 거지같은 연기까지 해봤는데 효과가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. 이야 이 친구도 대단한 게 나 아직 너한테 마음이 있다 이런 느낌의 그걸 보냈나 봅니다. 아무튼 이런 경우에 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없는 건지 너무 궁금해요. 명절 때 무슨 400명 가까이 이름만 바꿔서 톡 돌리고 이런 거 보면 주변 평판 이런 걸 엄청나게 신경 쓰는 놈 같은데 거기다가 배우까지 하고 싶다는 놈이 돈 무슨 20억도 아니고 겨우 20만원 조금 넘는 걸 먹튀하겠다고? 진짜 이해 안 돼요. 뭐죠 이거?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이 뮤비는 거의 다 찍었던데 자기는 좋은 팀 소속이라고 자랑하고 돈도 잘 번다고 오지게 어필까지 다 해놓고 고작 이런 푼두는 왜 떼먹으려 하고 안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. 그냥 인생 공부했다 그 비용이라 치고 넘어갈까라는 생각도 해보긴 했는데요. 이게 생각은 하면 할수록 인간이 너무 괘씸하고 분해서 나 이거 꼭 받아야겠어요. 제발 깔끔하게 정산하고 깔끔하게 헤어져주면 좋겠어요. 아 추가로 남자분들께 여쭤봅니다. 이 새끼 지금 이거 도대체 어떤 포인트에서 화가 난 건지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.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일해요.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 완전 개 야가치구만! 아니 지가 먼저 여행가자 해놓고 저렇게 나오면 뭐 어쩌라는 거요? 본인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 기분까지 다 망치는 완전 개 망랄이네. 저 남자 나중에 배우를 해도 돈 받아내라. 알았죠? 너무 괘씸하잖아! 2번 화가 날 포인트라고 할 만한 게 뭐 있겠습니까? 없어요. 저 인간 자체가 그냥 밴딩이 소갈딱지라 그런 겁니다. 그냥 똥 시원하게 한 번 싸고 자기야 미안해 내가 배가 너무 아파서 그랬어. 이러고 웃어 넘기면 되는걸. 뭐 가리는 게 저렇게 많아 사내 자식이. 그 날씨에 그 늦은 시각에 밖에 나가 있으라고 진짜 별 거지같은 놈을 담으네 내가! 깔깔깔깔. 3번 아니 근데 또 제주도까지는 우찌우찌 잘 가셨네요? 뭐 하러 갔어요 거기? 네 됐으니. 네 그게요. 이 자식이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카톡 보내면 1초만에 칼 다 보내고 그러길래 또 저도 나이를 32살이나 먹었고 그랬는데 등신같이 좋다고 당했어요. 4번 아니 쓴이도 웃기네.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외박까지 하고 만난지 얼마 되지도 않은 놈이랑 제주도를 가? 얼마 되지도 않은 게 아니라 사귄지 첫날부터 갔죠. 단 하루 만에. 네 됐으니.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먹티를 하다니. 아니 이렇게 돈 안 주고 버티는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? 2번 아 물론 돈이야 당연히 받아야지. 같이 쓴 거니까. 근데 그 전에 쓴이 너도 참 한심해 보인다 이거지? 내 말은. 그래 그래 그래. 5번 남자인 제가 봤을 때 화가 날 만한 포인트는 전혀 없습니다. 만약 전 그렇게 불편하고 쪽팔리면 지가 나가서 싸든지 해야지. 그냥 인성이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.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돈은 뭐 반드시 꼭 받길 바랍니다.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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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네 됐으니.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무래도 돈 못 받을 것 같아요. 먹티빌이야.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우선 이 자식이 최근에 찍은 뮤비 촬영 장면들을 저한테 유포한 게 있거든요. 아 자기가 찍어온 거를 아직 퍼지지도 않은 거를 공개도 안 한 걸 쓴이한테 존나 봅니다. 그래서 해당 소속사의 촬영팀에다가 문의를 넣은 상태예요. 돈 못 받으면 확 그냥 없애버릴 거야. 6번 내가 봤을 때 처음 연락했을 때부터 이미 계획을 짜놓은 것 같아요. 몇 년 전에 알던 놈이 물론 가끔 연락은 했다지만 어쨌든 갑자기 이렇게 연락 오지게 해댄 거 또 사귀자고 한 것도 그렇고 거기다가 사귀자마자 바로 제주도에 놀러 가자고 한 것도 그렇고 거기다 또 나는 비행시간이 없으니까 비행기 숙소 전부 다 쓴이한테 예약을 하게 만든 거랑 제주도에 가서도 지카드를 안 쓰고 쓴이한테 다 결제하라고 한 거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나는 너무 수상하거든 고작 똥 한 번 싸는데 바로 안 비켜줬다고 잘 알지를 해? 이건 말도 안 돼요. 그냥 핑계야. 만약에 화장실 속이 비치는 게 아니면 마지막 날 전까지 어떻게 해서든 그 어떤 핑계를 만들든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쓴이랑 헤어지려고 발악을 했을 겁니다. 느낌이 오잖아요. 꽁꽁대 연극영화과 배우 지망생이라 나름 잘생긴 호가명 쌍판으로 쓴이 말고도 지금까지 여러 여자들한테 푼돈 공사했을 거고 뭐 이렇게 공짜 여행도 가고 거기다가 성욕까지 채우는 걸 즐기는 그런 거지 같은 놈이죠. 님 당한 거예요. 7번 어머 얘도 진짜 웃긴다. 어떻게 한 번 만나고 남친이냐? 심지어 첫 데이트로 바로 제주도 여행을 갔다고? 어처구니가 없네. 그래 니가 먼저 그렇게 쉽게 구니까 저 자식도 쉽게 막 나가는 거지. 상식에 벗어나는 짓을 하는 애들은 쭉 그래. 계속 상식에서 벗어나더라고. 그냥 인생 공부 제대로 했다 치고 잊어버려. 8번 아 진짜 추잡스럽네. 아니 어쩌다 인생에 저런 거지 같은 게 엮여가지고 에이 그 쓴이 돈 꼭 받으세요. 쓴이한테 말한 그 정보들 다 거짓말 아닌가? 그게 아니라면 저렇게 막 숨을 수가 있는 건가? 말이 안 되잖아. 만약 이게 진짜 처음부터 작정을 한 거면 그런 거라면 그 정보들도 아마 거짓말이 아닌가? 마지막 댓글처럼 그런 느낌이 들고요. 근데 만약 그게 아니고 진짠데 이렇게 한 거면 이야 이거는 뭐 제정신이 아닌가? 아 아우 진짜 내가 다 부끄럽네. 이걸 보고 공수치라 그럽니까? 아우 쪽팔려. 돈 줘라. 감사합니다.